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김규직 변호사님한테 제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고 투자하셨는지 자연스럽게 내용이 다 나오네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과거 문제 아니고 현재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마치 그때 당시에 현대차의 문제 그리고 그 실망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오늘 데자뷰에요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합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막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욕하셔도 돼요 근본적으로 홍춘욱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꾸준히 하셨지만 주주화는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하고 그러니까 거버넌스 리스크를 일단 떠나서 그 주주화는 결국 거버넌스 리스크 중에 하나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저는 주주화는 너무 안 한다 주주화는 안 한다 주식이라는 것이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의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 주주화는을 하기로 투자 계약을 한 건데 주주화는 너무 안 한다 그리고 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식을 공급만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주식만큼 그 이상으로 소각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수급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주주화는 안 하지 게다가 수급적으로 주식 공급이 계속 늘어나 특히 작년 올해 주식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후발형 경제는 은행의 차입을 통해서 국책은행의 대규모 차입을 해서 그걸로 증설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배터리 산업 배터리 사업 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무형 자산으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산업이나 그 기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해야 돼요 고도 리스크테이킹을 하는 주주들로부터 자본조달을 해서 그걸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그걸 인내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약간 아까 제가 3프로 TV 오전에 녹화하시던 걸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시다가 끝났어 거의 좀 안타깝던데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의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기업은 어쨌든 싸게 조달해서 장사 잘해서 돈 버는 게 짱이에요 그런데 싸게 조달한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리는 거죠 은행에서 빌리는 거 두 번째는 주식을 팔아서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팔아서 빌린다는 개념이 COE 그래서 제가 엄청 계속 생각나는 코스트 오브 에퀄티예요 그러면 코스트 오브 에퀄티는 어떻게 계산되냐 주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식이 제대로 된 평가율 높은 평가를 받으면 COE가 낮아서 그 주식으로 조달을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낮으면 COE가 높다는 얘기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유형의 경제 시대에는 유형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니까 금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형 자산의 시대에는 담보대출이 안 돼요 담보대출이 안 돼요 무형 자산을 안 보니까 그러면 주가를 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냐는 거잖아요 주가가 곧 경쟁력이고 시가총액이 경쟁력입니다 무형 자산의 시대는 시가총액이 곧 자본조달 능력이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테슬라가 천조에서 5% 증자에서 5조씩 조달을 하고 그걸로 상해공장 오스틴 공장 베를린 공장 증설해서 치고 나가잖아요 만약 테슬라가 100조 시가총액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테슬라가 그때 유상증자를 하고 지금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때 받은 돈으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가능한 거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 회사들이 주가가 안 좋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도 중요하고요 경쟁력을 접어두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멀티프리 기업의 밸류가 성장가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디스카운터가 되어 있으면 이런 새로운 선도형 경제 플랫폼 경제 무형자산 경제 서비스업 이런 거를 성장시켜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낮은 가격에서 성장산업을 위한 많은 자본 조달을 하려다 보니 증권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더 늘어나 그런데 주주환은 여전히 안 해 그러면 주가가 더 눌려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더 생겨 그런데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또 주주를 발행해 올해도 지금 IPO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한국이 기존의 개발형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모든 그룹이 전부 다 새로운 산업을 위한 성장 재원의 자본 조달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국민으로 보면 은행 예금으로 똑같은 똑같은 국민에서 기업은 그런 전환기에 도달해 있고 국민들도 똑같아요 제로금 리시대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자산 축적이 안 돼요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자본 축적을 해야지 노후 대비가 되잖아요 똑같은 니즈를 갖고 들어왔는데 기업들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그 밸류로 많은 자본을 조달하니까 눌리고 주주화는 또 소각 안 하니까 또 눌리고 또 눌리고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도 자본 축적이 안 되고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고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지금 한 55조 60조 있는데 만약에 100조라면 물론 라인 빼고 국내 부문이 100조라면 M&A 할 수 있는 타겟이 완전히 달라져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한 800조라면 M&A 해서 성장을 자신들의 성장동력이 필요한 M&A 타겟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악순환에 빠져있다 완전히 악순환에 빠져있다 지금 이런 부분도 공급은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소가라는 주주 환원이 안 되니까 시장이 아는 거예요 수급이 앞으로 밀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다들 낮은 가격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홍춘용 박사님이 오셨다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박사님이 얘기하고 다니신 거 나도 다 보고 있다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 있고 기업들이 그 모양이니까 뭐 그렇다 근데 사실 투자자들도 글쎄 이렇게 엄청 잘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미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이게 기업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투자자들도 너무 단기 성과만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저는 이게 보니까 이게 그래서 홍 박사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게 당연히 기업이 먼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투자자들도 지금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으니 홍 박사님이 해결 안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해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가 지금 열변을 통하면서 좀 화가 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해결은 간단합니다 간단한가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주는 주주의 권리가 있어요 기업은 경영진으로서 경영 권한이 있어요 정부는 정부의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권한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어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과 책임을 각자 하면 돼요 자기 분야에서 너무 쉬운 얘기네 쉽고 어렵고 근데 안 되고 안 되고 누군가는 저는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발 닿고 있는 이 영역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업들에게 얘기하고 정부에게 얘기하고 국회도 얘기하고 이렇게 바꾸겠다 바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기업 경영진도 또 대주주도 뭐가 잘못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개발 독재 시대 때 만들었던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 경제 시대에 만들었던 거버넌스 시스템이죠 정부 있는 관료분들도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모두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모두가 여기에 속박도 있고 누구 하나도 제대로 이걸 뚫어내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누가 먼저 할 거냐 그중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아쉬운 사람이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주예요 주주가 결국은 일어서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시민운동하듯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인구가 제일 많고 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들이 결집이 된다면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싱가포르 가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한국이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뛰어난 나라예요 유대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싱가포르는 다 인종 국가예요 다 민족 국가고 대부분의 국가가 각자 자신들의 인종, 문화, 직역, 계층에 다 나뉘어져 있고 전체적인 유대감이 크지 않아요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전체적으로 유대감이 아주 강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서로 공유되는 인식도 빠르고 저는 틀림없이 좋아진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걸 좀 빨리 당기자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가고 상생하는 좀 덜 싸우고 상생하는 시스템으로 같이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낙관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ESG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생각했던 건 뭐냐면 딱 지금의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주가 되는 순간 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 계속 빠져 열받아서 그냥 나와 그리고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ESG에 문제가 있어 탄소 배출 계속해 근데 그 회사의 주주가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가 팔아버린다고 해가지고 겁줘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팔아버리고 나면 또 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그 주주로서의 결집력 이런 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그 과정에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사실 작년에 너무 이게 열받아가지고 막 주변에 이제 지배구조 뭔가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얘기하시는 게 야 그거는 자식 없는 사람들이는 하는 거야 혹은 야 그거 하다가 밤 깨조심해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될까요? 되죠 돼요? 그거는 틀림없이 제가 88학번인데 87년도에 대선에서 민주화가 됐잖아요 제가 87학번 선배님은 82학번 광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은 지금부터 더 했어요 그치 민주화가 될까? 그치 한 천명 모이면 한 명이 민주화 된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굉장히 뛰어나고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 유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의식이 가능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유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분 나쁘면 화가 나가지고 뭉치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그 어느 한 분야에서의 분노가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빨리 전파돼요 그리고 그것이 공유돼요 예를 들어 인종적 장벽이 있거나 민족적 장벽이 있으면 어느 계층이나 민족이나 인종의 분노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게 전파가 안 돼요 아니 그거는 니들 얘기고 나랑 관계없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흑인 백인들이 아무리 뭔가 흑인이 아무리 뭔가 얘기해도 백인들에게 공유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됩니다 거버넌스 계약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주로서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행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손절하고 나면 내 손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팔지 말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돼? 무슨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솔루션 있죠 팔 수 없는 기관들이 있어요 LG화학 또 SK이노베이션 한국조선행을 팔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국민연금에 여론을 조사하면 돼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해라 물론 나는 팔았지만 온라인상이라든지 내가 손실 난 게 있다 손실 났다 대신 주주대표 소송을 해라 네가 나서라 아니면 나서라 왜 안 나서냐 국민연금이 이렇게 손실을 받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렇지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사실 국민연금도 기업 대주주들과 참 이렇게 다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기업과 대주주와 소수주와 정부와 모두 상생하는 모두가 다치지 않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부드럽게 넘어가기를 원해요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주인데 개인 주주들은 팔 손절하고 나면 관심도 떨어지니까 목소리만 내고 어떤 식으로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누가 대장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럼 국민연금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번에 주주대표 소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연기금들이 리더입니다 연기금들이 자본시장이 리더고 연기금들이 가장 많이 주주대표 소송해요 왜냐 못 파기 때문에 어차피 못 파니까 못 파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주대표 소송이란 게 뭐냐면 주가가 커버넌스 루이스 때문에 폭락을 해서 한 30% 폭락을 하면 이거 복구시키라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배당 성향을 높이든지 무수익 자산을 팔아가지고 주주 환원을 하든지 이렇게 침해가 됐으니까 주주라는 것이 침해되면 주가가 내리고 그것이 치유되면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연기금들이 일단 해야 되는 거 그럼 연기금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있어야 돼요 여론이 국민들이 개인투지자들이 그리고 일어나야지 하지 그리고 일어나야지 하지 그거를 자기들이 하지 말았죠 하고 싶어도 하고 싶죠 국민연금의 기금운영본부라든지 수탁 위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주주대표소는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유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사는 분들이고 친하게 지낸 분들이고 다 과 동기들이고 선후배고 이렇게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키가 어제까지 같이 술 먹어놓고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장점이고 단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개인투지자들이 여론을 모아서 입법부에도 입법 청원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에도 여론을 조성해서 왜 안 하냐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LG화학에 그러면 물적 분할하면 더블 디스카운팅 리스크 때문에 주가 폭락을 했고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잖아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공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다 잘 돼 있잖아요 우리 또 3프라티비라든지 우리 이혁석 대표님의 이런 아카데믹이 있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잖아 우리는 그런데 뭐가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또 수익이 나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절할 수 없는데 당신들은 손절할 수 없고 주가를 복구시켜야 되니까 당신들이 나서라 국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수탁자들이니까 나서라라고 여론을 조성하고 또 입법부에 이런 8가지 합의 물자 또 언제 만드신 거예요 그거 잘 만드셨던데 3프라티비 나가기 하루 전날 만드셨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걸 정했는데 입법로비를 해서 8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라 라고 여론들로 그런 여론들을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또 트레이딩을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죠 해야죠 그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히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개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느리죠 그걸 좀 빨리 당기자는 것이 저희 거버넌스 포럼의 취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어쨌든 투자자들이 아쉬우니까 해야 되는데 주식을 이걸 들고 있으라고 이러면 팔더라도 여론을 계속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관심과 분노와 열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지를 하고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고 수익을 내는 거는 이것들 하지만 이때 느꼈던 분노 열정 관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산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딘가에 삼프로티비든 이호석 아카데미 댓글창이든 또 이호석 대표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모으시고 그래서 이호석 아카데미 이름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에 그런 서한을 보낼 수도 있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드리죠 저희 거버넌스 포럼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이제 대표님이 삼프로티비에 나오셔가지고 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화가 나고 너무 나아 엄청 열받아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얄받아 죽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또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포럼을 만든 거고요 뭐든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경로로 우리가 상생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도와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길을 열어드리고 그런 취지죠 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은 결국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게 우리나라 경제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어쨌든 유형의 경제에서 무형의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얘기지만 그런데 무형 자산의 시대로 갈 때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는 거는 너무 치명적인 거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절박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오늘 이게 끝나고 제가 대선 후보 분 중에 한 분을 인터뷰하러 가요 그분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유료 후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부는 뭘 해야 되나? 지금 아마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거 주가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 놓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요? 뭐 수없이 많은 게 8가지를 입법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고 양당 저희가 포럼에서 제안을 들어갔는데 만약 딱 한 개를 하나만 한다면 나아